안녕하세요 저는 가니역에 핀 코스모스 같은 마음으로 노래하고 있는 가수 우키 현수입니다 저는 1984년 MBC 대학 가제를 통해서 음악을 시작했고 지금 40년 동안 음악을 통해서 행복을 느끼고 또한 행복을 나누어 주기 위해서 열심히 노래하고 있는 현역 가수입니다 저는 그렇게 상업적인 음악보단 약간 순수 음악을 추구하고 있고요 꾸밈 없이 순수한 마음으로 이렇게 전했을 때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으로 다가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꾸밈이 없는 그런 순수함으로 노래를 하겠다는 다짐이 있습니다 듣는 사람들로 하여금 신나는 것도 있지만 깊은 여운이 남는 그런 음악으로 실버 마이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실버 마이크 화이팅!